자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이틴스타TV와 함께하는 여기있다 익현님의 마지막 미션 제가 방금전 그 그 뭐냐 철회장막에서 156만원을 따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익현님이 배팅을 통해서 깔끔하게 이기면 다음판에 이기면 200만원 지면은 150만원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만약 이판에 지면은 여러분들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비용신님한테 150만원 그런걸 안해요 비용신님이 이제 그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맛있는거 사드리겠지만 아프니까 용신이 놀리면 안돼 계좌로 쏠까요 여기다 쏠까요 아 그거는 익현님이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그 후원하시는 분들이 어 그 그 이제 화면에 나오면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게 상관없으시면 제가 계좌번호를 예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항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구미사랑보소 후원할 때 제 계좌번호를 일부러 가리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무슨 느낌인지 우리은행 100244909198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자 어쨌든 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격 저그전 아 이번에 이기면은 제가 200만원 어 탈수 있는 그런 정말 거의 뭐 스타그래프트 방송의 최고 미션 아닙니까 이정도면 여러분들 다른 방송에 이런 있긴 하겠지 예 그래서 제 방송에는 정말 최고의 미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고예요 정말로다가 이케님을 난감하겠습니까? 비용신님? 저 엉덩이 몇 대 맞아야겠구만 아 영미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안바닥 마이티 가져간 사리반 스크린풀에 찍어서 저걸로 몇 개를 찍을지 여섯 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안바닥 마이티 가져간 다음에 아이고 오이무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컨트롤하면서도 후원노래 트는 이틱 클라스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정해주셔야 됩니다 백만원을 받을만한 그런 클라스를 하다다다 내가 올해 초에 귀인을 만난다더니 이케님이군요 그 귀인이 나타나셨구나 제가 라디오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점을 봤는데 올해 귀인을 만난다 그 귀인이 바로 이케님이었군요 기인이에요 기인 똑같지 컨트롤 상대방 까부지 마세요 200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제발 제발 한번 한번만 내 맘을 들어줘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미네랄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진짜 졌으면 좋겠다 얏 간신 저거 충신인 줄 알았더니 알고보니 간신이었죠 어피치 저자식도 저자식 하여튼 우리 방송에 충신이 없어 충신 자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침착하게 상대방 빌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대처를 잘해야 돼 레얼 올렸니? 안올렸네? 뭘까요? 그냥 6원 짓구요 그 다음에 안바닥 파일론을 지으면서 입구쪽 소비까지 오? 올라간다고? 나이스다 이제 아이고 이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가 만들거 아니면 계좌로 제가 계좌를 그거 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73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973을 막아야 한다 저 다이아몬드처럼 순결 그 자체라고 어피치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순결이라는거에요 순수하다 그런 느낌은 약간 저한테 드는 느낌이에요 어피치님 같은 경우엔 약간 좀 문란하지 않습니까? 뭐 느낌인지 아시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좀 혼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엔 같이 해요 뭐야? 뭘 혼자 해? 아니 누구야? 저거 저녁 아 저 칼바람 얘기한거잖아 저거 사람 없어가지고 혼자 한다는건데 아니 타이밍 보소 어이가 없네요 뭘 같이 해? 더러운 놈들아 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방해하지마 200만원 걸렸다고요 아 진짜 나 진짜 개빡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꾸 방해해가지고 내가 캐논 너무 많이 지었잖아 지금 200만원 못 버게 하려고 아주 이 악물고 달려드는거 진짜 시청자분들 개 짜증나 진짜로 님들 님들 돈벌때 두고 봐요 여러분들 제가 복수합니다 저 뒤끝 있는거 아시죠? 바로 복수할거야 진짜로 나는 다크가자 다크 나가서 견제해 오오오오오 오빠오빠오빠오빠 오빠 그렇지 되잖아 되잖아 이티 되잖아 이티님 잘 되잖아 갑이다 나 울거야 진짜로 무조건 이긴다 이펌판 이티의 스카우트 요 빌드로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싸워왔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똑같죠? 이정재랑 Inter 2016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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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간다 럴커 럴커럴커 으호호호호호 럴커 ye 이종재님 까 사과 하라구요 죄송합니다 아니 성대모사는 할 수 있잖아요 똑같.. 똑같지 않아요? 럴커 럴커 개꿀잼 럴커에요 이거 럴커 드람만 막자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잇! 영상돈에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해! 자제 한번 먹고싶네요 뭔소리야 뭔소리야 이 티 미쳤나봐 뭔소리란거에요? 뭘..뭐먹고싶다고? 아니 갑자기 갑자기 영상돈에를 아니 야 방해하지마 제발 아니 평소엔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200만원 걸리니까 갑자기 한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 구멍이 두개 구멍이 두개지요 구멍이 두개지요 구멍이 두개지요 아 뭔가 야한데? 어쨌든간에 일단 스카우스로 한번 찌르구요 그 다음에 다음 운영 들어가면 됩니다 가시죠 아니 대사 따라한거잖아요 구멍이 두개지요 이 사람들아 아 왜 자꾸 방해해요 나 집중이 하나도 안돼 미치겠어 지금 내가 50만원을 따 내겠어 나의 손으로 내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울렸지 이제 그 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간다 ET플러스 보여줘 너가 ET라는걸 보여줘 이 세상에 스카우트이면 ET라는걸 보여주자 가자 가자 용신님 주급 주냐구요 용신님 일을 해야지 타입을 올렸어? 이 사람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안맞아 안맞아 다 잡았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죄송합니다 난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방노점이 리피방송을 보시고 보십니다 아이고 성방님 후원 감사합니다 완전 꿀잼인데? 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데? 살이 막 재미없다고? 지가 지니까 재미없는거지? 난 제일 재밌는데 정말 재밌어 그니깐 모델 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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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피 이피 이피 랩지 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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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잼이면 무브라구요? 웃기지마요 이케님 아무말도 안했어요 누구 맘대로 노잼 누가 그랬어 세상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도나요 언제까지 할거야 야 나는 남자가 좋아 저는 갑자기 갑자기 커밍아 아니 이상한 액기스 하지말래요 제발 자 갑니다 여러분들 200마리 달려있는 공격이에요 갑니다 점사를 하겠지 하지만 이것이 E.T의 파워다 파곡이다 에미야 무슨 곡이니 파곡이다 이거 존나 웃겨 에미야 무슨 곡이니 파곡이다 다 죽여 하이템 플로어는 다 죽여 하이템 플로어는 다 죽여 하이템 플로어는 좋아좋아 죽어 죽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저구를 잡아랬다 저구를 잡아랬다 다라랏 멀트가 깨져버려돼되오 우호호호 이것이 ETS 카우틱니다 자 어디 200만원에 비티를 처단하려고 하하하하 재재 자 이렇게 돼서 200만원 아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 공부 없었어요 아이고 오이무치니 5200원 200 확장 고맙습니다 이키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키언니 감사합니다 노잼이라고요? 아니 내가 이기면 노잼이래 맨날 노잼이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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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